3권의 시작 제1권은 1편에서 2편은 10편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편부터 41편까지 나와있는 서론 9편의 시가 제1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다윗이 지은 시들이 제1권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고 딱 두 편만 제외하고는 다 다윗이 직접 썼다고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사무엘하에 나와있는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도 3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윗의 왕으로서 왕답지 않게 대부분의 시가 탄원시입니다 반절 이상이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누구한테 부르짖겠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부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인간왕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탄식시 3편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었던 탄식시가 1권의 마지막 41편은 감사의 시로 마무리된다는 거였고요 또 서론에 나와 있었던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10편 19편과 4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0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총 31개의 시가 제 2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권이 거의 다 다윗의 시라면 2권은 고라와 아삽, 다윗, 솔로몬 4명의 시인이 지은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탄식시가 19편이나 되는데요 퍼센트로서는 1권보다 더 나타나 있습니다 점점 고조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제 2권의 특징이란다면 고라의 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3편은 아삽의 시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권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윗의 시도 꽤 있지만 고라의 자손의 시가 꽤 많이 나와 있다 총 8편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또 2권의 특징은 여와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시에서 엘로힘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시를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에 왕의 역할이죠 10편, 2편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 강조하는 것들이 45편과 72편에서 왕의 시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인관왕의 모습 이 땅을 통치하기를 하나님께서 유임하셨던 인관왕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왕의 통치와 같이 견주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제3권입니다 이 3권은 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암울한 시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왜 암울하냐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시들이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이 타버린 이러한 내용들이 식구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싹 터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시의 비중이 1권과 2권에 비해서 퍼센트가 약 3분의 1 정도가 찬양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요 했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가 3권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시가 8편 나오는데 찬양시가 6편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점점 찬양시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제4권, 5권으로 가면 드디어 탄식시보다는 찬양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아사베시가 많다라는 겁니다 2권에서 고라자손의 시가 8편이 나왔다면 3권에서는 아사베시가 11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7편 중에서 11편이 아사베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3편부터 89편까지 총 17편입니다 짧죠 3권도 17편이고 4권도 17편입니다 17편으로 되어진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1개의 시가 전부 다 아사베시로 되어져 있고요 고라자손의 시가 2편씩 2편씩 있고 그 중간에 다위시 한 편 그리고 마지막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한 편 이렇게 써서 총 17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탄자가 탄식시인데 8편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찬양시가 찬자로 쓰여있습니다 6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3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하신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3권이 약간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징계, 심판, 재앙, 멸망 이렇게 이러한 단어가 이어붙기 때문에 이 3권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8편에서는 78편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약길에서 도우셨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이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74편과 79편에서 78편에서 바로 이어지는 79편은 유다가 그러나 멸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74편, 79편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편에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며 80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81편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88편, 89편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10편, 88편은 10편 전체에서 가장 암울한 모습입니다 시인에게 사람에게서 가장 암울하다 하면 어디까지 간 게 암울한 표현일까요? 사람에게서 가장 암울한 상태다 그러면 무슨 직전일까요? 죽기 직전이죠 10편, 88편이 바로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9편은 더 이상 인간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이세언약을 맺으셨지만 인간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괴되어지는 그러나 파괴되어지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9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0편 이후로 쭉 더 시는 전개가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73편, 74편, 88, 79 다음에 88, 89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데요 73편은 처음 이제 3권의 스타트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합니까? 나 실조가 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74편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멸망 74편에 나와 있습니다 73편과 74편에서 확인하겠지만 이제 악인들이 그 나라를 빼앗았던 침략자들이 또 그 유다라는 나라에서 악을 행했던 관리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인은 성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런데 74편에서는 그 성소가 불타버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73편에서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가 교훈을 받았는데 그 교훈을 받았고 마지막 의지했던 그 성소마저도 74편에서는 불이 타버립니다 절망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78, 79, 80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78편은 하나님께서 출애국부터 다윗을 세우기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이게 주 내용입니다 78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79편에서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80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이것도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8편, 89편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이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흑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쉬워요? 원망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88편이 아까 했던 대로 가장 암울한 시인데 왜 암울하냐면 그 가운데서 흑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88편 보시겠지만 주께서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주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시가 88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해결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9편에서 나라가 또 한 번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이과의 언약을 세우셨으면서 불구하고 나라를 그들을 이방으로 이렇게 파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편, 73편부터 89편까지 나와 있는 제3권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라가 멸망하면 왕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죠 나라가 없는데 보면 왕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의 통치를 기다리는 시로 4권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바로 3권이 되겠습니다 73편의 시가 꽤 깁니다 2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의 구조, 평행 대구 구조가 선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A, B, 다음에 B, A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A, B, C 전환점이 되었던 C가 17절에 C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실족할 뻔하다가 아,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게 되었다 이게 17절이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17절 전환점이 되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관만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라보는 것도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너무나 세상이 불이한 겁니다 악인들은 다 잘 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방황하고 있고 내가 신앙을 괜히 하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아하 알겠습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게 됩니다 악인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7, 3편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하겠습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는데 결과가 10편 1편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의 모습이 보였냐면 악인들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고 자기는 바람이 나는 교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는 왜?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그런 가운데서 한숨 나올 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시가 73편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 사람의 이 시인의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거만하고 악인은 거만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늘어갑니다 고난, 재앙은 전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무엇을 받다고요? 형통함을 받답니다 형통함의 번호 써있고 밑에 내려가시면 평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평안하대요 다음에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왜 질투했을까요? 잘나가니까요 오만한 자들이 오히려 잘나가더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여전히 힘이 강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잘나가든 죽을 때도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게 잘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걸까? 나는 과연 잘 사는 걸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73편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 뭘 알겠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그들이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기의 상황은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더 어렵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은 더 잘되고 이런 가운데서 그의 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16절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엉망이 되고 말씀과 반대로 살면 잘 될 때 그러다가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러한 오해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이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주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게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3편에서 유명한 고절이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 리 없나이다 예 드디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었어요 26절 보세요 그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쇄약합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피난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피난처가 나와 있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10편에서 2편이라고 했습니다 2편 주의 피난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7편의 이 기자는 거의 미칠 뻔했다가 이제 성수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가 비록 환경이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가 회복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4편도 아삽의 교훈입니다 이 10편을 이렇게 보면서 언제 74편을 읽으면 좋을까를 생각해봤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시인은 무엇을 봤냐면 성전이 약탈되는 걸 봤습니다 성수가 더럽혀지는 걸 봤어요 아까 73편 17절에서 그가 성수에 들어갈 때 자기가 회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회복을 받았던 그 장소가 부참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히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그가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한 건 내가 마지막 의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4편 11절입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원수가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소는 아까 73편에 그가 신앙이 회복되어졌던 그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제 원수들이 와서 그곳을 회방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소를 했냐면 7절 보시면 주의 성소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불살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살랐습니다 주의 성소가 불에 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숴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건물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름이 계실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살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성소죠 그것을 더럽혀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암울한 것은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세 가지가 없냐면 9절입니다 이렇게 성소가 불살라지고 8절 끝에 보면 회당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없는데요 9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안 보여요 표적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이죠 표적은 표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뭐가 없어요 또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대언해 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는지 다시 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 심판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표적도 안 보이고 이거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선지자도 안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 얘기에 참 커다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대적이 비방합니까 두 번째 질문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게 두실 겁니까 11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오른손은 뭐의 상징입니까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보호해 주는 그 힘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걷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걷어버리니까 악인들이 와서 마음껏 성소에 와서 이런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없으시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15절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이러한 능력자이셨는데 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무얼 기억하냐면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습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건 언약계를 그때 말씀한다겠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주의 원통험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 문제에 이 성소를 짓밟은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습니다 74편 이해 가셨죠 그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성소가 짓밟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들을 짓밟았던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제발 좀 심판을 좀 하십시오 옛적이 그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심판하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75편으로 가니까 이루어져 있네요 75편은 74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75편 1절은 74편 1절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다르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대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대요 뭐 하세요 주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하셨대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이하게 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 내가 공유롭게 바르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74편에서 뭘 구했냐면 이 악한 자들이 주님의 이 성소를 짓밟은 거 주님의 이름을 능욕한 거 심판해달라고 지금 청구를 했잖아요 74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한 기이하게 되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다음에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신히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뿔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뿔을 베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악인들의 뿔은 베어버리고 누구의 뿔은요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드다 이게 바르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잔을 생각하세요 잔이 있는데 그 속에서 술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일 겁니다 포도주 이렇게 저으면 술 거품이 일어나죠 속에 이 거품이 일어난다는 것은 포도주 잔을 지금 어떻게 한 것일까요 가만히 놔둔 거예요 흔든 거예요 흔든 거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이게 막 섞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나고 막 떠다니겠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뭐까지도요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심판까지도 그들에게 시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바르게 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심판하셔야죠 76편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지금 어쨌든 잘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소가 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받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악인들이 지금 아주 패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시인은 74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셨고 75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르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76편을 보시면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소문났다는 거예요 소문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니까 성전을 회파했던 그들하고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셨어요 없이 하셨어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3절에 있는 거기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살렘 시온 예루살렘 시온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화살, 방패, 칼, 전쟁을 없이 했대요 없이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 악한 자를 전부 다 제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길만 하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진다고 생각하면 전쟁 안 하죠 자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진압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울 것을 포기한 겁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6절 보시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병고와 말은 뭐예요 군대죠 군대 군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깊이 잠들었어요 무슨 말 같아요 깊이 잠들었다 죽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자들이 전부 다 죽고 더 이상 싸울 힘을 갖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두려워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용해졌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의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혈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루다 더 이상 세상의 열왕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이시온을 공격하러 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찾아왔다면 뭐 하려고 찾아온다고요? 뭐 하려고 찾아온다고요? 11절 끝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러 찾아오지 공격하러 찾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74편부터 쭉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한번 보시면 74편에서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었고 75편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76편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니까 전쟁이 사라지면서 모든 열방의 왕들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예물을 드리러 온다고요 나중에 궁극적인 천년왕국까지 내다보는 모습이죠 76편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한 달락의 시가 정리가 되고요 77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사베 시입니다 이 77편은 좋은 숫자 두 개가 쓰였잖아요 7일 7인데요 이 시인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숨을 푹푹 쉽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땅이 꺼지죠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씁니다 낙담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업이 됩니다 텐션 업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외치는 장면으로 70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자체를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점점점점 내려가다가 반환점 탁 찍고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내려가는 겁니다 20절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 20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다가 1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시가 바뀝니다 시에 사용되는 언어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점점점 한숨 쉬고 낙담하는 이유는 누구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 내 자아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고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라는 단어가 20번 나온다면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온다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도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고요 11절부터 20절에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데 숫자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V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77편입니다 앞에 있는 7자는 굉장히 낙담되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고 뒤에 있는 7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7편의 기자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냐면요 3절이에요 혹시 경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랬어요 그의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상태가요? 불안하대요 그리고 근심스럽대요 이게 보통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하고 안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시계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제 하나님 생각하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불안하고 더 근심스럽고 왜 그랬을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한테 이제 원망하는 거죠 나 잠도 못 자게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7절에 도우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님이 인지하시면 끝났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버린 상태까지 갑니다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그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베푸실 극류를 그쳐버리셨나?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잘 보세요 7절, 8절, 9절 같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전환이 일어나는 게 10절입니다 10절 뭐라고 하냐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이라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잘못 생각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생각들이 7, 8, 9절 했던 이 생각들 아니 1절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면서 관점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까는 7절, 8절, 9절이 하나님 죽게 해서 죽게 해서 했지만 내가 바라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본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 그가 생각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건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오해하시거나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10절의 이 고백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뭘 잘못 생각했느냐 그러면 잘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11절입니다 이게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이 뭐냐면 곧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과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읍조린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작은 소리로 하는 거? 묵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행사를 작은 소리로 내가 묵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그윽히 걸어가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아까 앞에서 했던 시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는데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떠올려보고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는지 이거 묵상하고 읍조려 듣더니 그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의 심령이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20절을 보시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정도 뒤면 이제 그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광야에 있지 않죠 그가의 심령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히 말하는데 좀 감정적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상황이 되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기도해본들 뭔 소용이야 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 심령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사탄은요 사탄은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를 완전히 낙담시킬 수 있다고요 요한봉 13장에서 예수님과 유다의 상황이 나오는데 마귀가 유다의 무엇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누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회복이 신앙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78편은 굉장히 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7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택하신 것까지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78편도 구조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리고 광야 사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강야와 가난한 땅 사건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이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역시 반역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신로를 떠나셨다 진노하셨다 대적의 손을 붙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류를 베푸셨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극류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이게 이제 10편 78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옛날 이야기를 왜 들려줄까요? 왜 들려준다고요? 구린도 전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구린도 전세에서 구약 사건을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하려고 해주신다고 했어요? 세 글자로 본보기다라고 했습니다 본보기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다 78편도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후손들한테 계속해서 들려줘라 이거예요 역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78편을 좀 가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78편에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누구에 전해야 된다고요? 후대에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후대에 전하리라 6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이러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계속 대대손손 이것을 전하고 전하고 전해주어서 목적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냐?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구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이게 지금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8절이에요 완구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냐는 세대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라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로 같이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37절까지가 출애국과 광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12절부터 보시면 옛적의 하나님이 애국당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면서 출애국시킨 이야기를 쭉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다 16절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그런데 백성은 어땠다고요?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18절 그들의 탐욕죄로 음식을 구했다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공급하시고 불순족하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또다시 반복 사사기만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삶도 역시 이것의 계속적인 반복 반복을 이야기를 37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출애급 시키셔서 광야에서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회개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들은 또 죄를 지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또 그들을 도우시는 내용이 40절 나오는데요 그들이 광야 40절입니다 78편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거듭 뭐 했다고요? 시험했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환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권능까지도 42절 보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억 못한 게 아니라 않았다고 그들의 의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심판하시고 달래시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52절부터 보시면 그가 얘기하십니다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5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셨다라고 나오는데 그의 표현으로 54절 보시면 그들을 그의 성수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이게 가난한 땅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심판하시냐면 60절입니다 5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곳 신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불레셋에 의해서 신로가 황폐하게 불타버리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면 63절 62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67절입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얘기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호세하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택하지 않으셨는데 누구를 택했다고요 그럼요 70절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왕족이 아니고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양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양 지키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순수함으로 또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손의 능숙함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가 물멧돌을 던져서 뭐도 잡아주겠어요 소나 곰도 물리쳤고 또 골리아까지도 제압하는데 그러한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해 주셨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버림받았다고요? 에브라임이 버림받았다고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버림받는 이야기가 지금 에브라임 버림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79편부터 시작해서 79편, 80편 이 내용이 81편까지가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유다가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유다까지도 버림받아야 될까요? 다윗의 집한대 그 이유를 89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시 5분까지 쉬셨다가 79편부터 같이 여기도 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